저는 한국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작업을 하고 도자기 명장으로 활동하면서 군청 작업 쪽에 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에는 국경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스승이 늘 그랬어요 조선 500년 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고취정산, 후순이안 그건 늘 그랬어요 네가 한국에 돌아가서 만들어도 아름다운 거 만들고 좋은 거 만들면 다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다완은 차도구에 이건 다관이고 다완은 동양의 철학이 담겨있어요 서양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건 불량이다 아니면 좀 미완성이고 잘못된 거다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가 모난 구석에서의 아름다움을 찾는 동양적인 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지 지금은 우리 아들 둘이 다 도자기를 전공하고 아버지 일을 뒤따르는 거잖아요 내가 표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해요 사실은 그때 그는 약속에 일부인tir 그には humor을uch으로 인정하면면 government가 다같이 이런 마음으로 인정하면면 이런 마음으로 인정하면면 이렇게 글쎄가 여romme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인정하면면 이렇게 글쎄가 이렇게 글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